네 안녕하세요. 오늘 PD쇼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빚과 부동산 그 끝은 어디인가 편을 제작한 이중각 박해인 PD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금리 인상이 과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어제 방송이 사실은 금리 인상 혹은 유동성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하셨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전 봤고요. 어쨌든 어제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을 다니셨으니까 조금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좁은 집을 좀 사서 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우리가 좀 넓은 집을 빌려서 사는 게 좋겠어?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와 이건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집을 산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청약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로 들어가니까 저는 되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저는 쭉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집을 팔고 갈지 아니면 집을 세 놓고 서울에 전셋집을 구할지 어느 걸 선택해도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 그러면 사실 근데 이 분 같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고 이런 분들이 부동산도 많이 가실 텐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요새 분위기를 어떻게 얘기하세요? 거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작년 추석 이후로 거래가 없어서 부동산이 문 잠그고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을 잠그고 그냥 집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현장에 촬영하러 가서 동네 부동산 똑똑 다니시는데 잠긴 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휴일이 아니대로. 저희가 분명 휴일을 확인하고 갔는데 다 불이 켜져 있고 문이 겉에 문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팅 다 하고 이제 들어가. 무슨 세팅이요? 아 이제 PD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잘 찍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찍고 있는데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막 덜컹덜컹 하세요. 아 여기는 좀 화장실 가셨나 보다. 옆에 갔는데 또 거기도 닫혀있고 거기가 한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냥 문이 다 닫혀있고 불 켠 채로 그래서 뭐지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매물도 너무 없고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사장님들이 출근했다가 오늘도 없겠다 싶으면 그냥 나갔다 오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 갔었어요? 그런 데가? 그때가 미아동 갔을 때. 강북구 미아동? 네네. 거기가 제일 심했어요. 근데 최근에 강북구가 거래량도 많은 구중이 하나 아니에요? 작년에. 지금 완전히 또? 지금은 아예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놓는 사람도 없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고. 뭐 취재하기가 좀 어려웠겠어요. 다들 엄청 한탄하셨어요. 뭐를? 그러니까 우리 너무 힘들다. 부동산 업계 지금 너무 힘들다. 다들 손가락만 빨고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0%대로 떨어졌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인상돼 지금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자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대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넘어셔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표현이 좋더라고요. 돈에는 눈이 있다고.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리는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죠. 돈에 눈이 있나요?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죠. 진짜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너 경제학과 나오지 않니? 세인아? 너 경제학과 나왔지? 낙지 뜨겁다. 저 경영학과입니다. 경제랑 경영은 달라요. 경영학과도 경제를 배우지 않나요? 경제학 원론을 배우죠. 아 원론 배웠죠. 씨뿔 받았습니다. 씨뿔. 애매하네요. 그럼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지금 나오는 거죠. 지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체감하고 있다는 나타나 씨. 언젠가 일반적으로 1$이예요. 1$이예요. 3$이예요. 3$이예요. 7$이예요. 2$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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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예요. 3$이예요. 이게 좀 딴 얘긴데 되게 싸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우리 마트가 그냥 이거 한 팩 살려면 13,000원에서 15,000원 줘야 했거든요. 역시 미국이 식자재값은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서 도대체 이거를 3,000원에 사먹었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중 몇 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 집이 취재에 응했습니다. 서른 중반에 결혼 4년차 부부. 신랑이 저희 가게 상황이랑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본인이 계산을 해보더니 지금 살 수 있고 지금 아니면 못 사니까 지금 당장 사자. 이렇게 되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모자란 돈은 신용대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각오를 하고 시작했던 거라 영글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부부의 케이스를 지금 띵동 초인종 누르신 거잖아요. 어느 집을 어떻게 누르셨는지 MBC에서 나왔는데요. 이러니까 무슨 일이신데요. 하면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물어보셔서 택배 아저씨 쫓아들었다고 실화탐사대에서 나오셨어요? 먼저 물어보셨어요. MBC에 어디요? 이러면서 실화 7탐 이런건가? 이러셨어요. 아니요. PD스톱입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더 더 시사적인 건데 막 이러시면서 되게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애청해주시는 시청자를 만났네요. 거기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직장을 관두고 유튜버로 전업한 이소연씨 여기가 이제 지금 박해인 PD랑 같은 또래 비슷한 또래의 유튜버 이소연씨가 나온거죠. 이분이 지금 20대인데 아 근데 저는 되게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자극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불장이라고 하죠. 계속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무주택자를 탈출하는게 저한테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집은 우상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대출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 1억 9천이 본인 네 제 돈 생돈이고 대신 저는 시간을 산거죠. 전 세 끼고 매매를 한거니까 첫번째 집은 좀 매매가를 높게 해서 사가지고 첫집이니까 좀 실수가 있었는데 두번째 집은 그래도 좀 네 나쁘지 않게 산거 같아요. 칠투자금은 한 5천만원 후반 정도 이제 저희 PD초로에서 부동산 취재를 부동산 이야기를 자주 다뤘는데 참 희한하게도 부동산 취재를 한 스태프분들은 하나같이 약간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욕망의 눈을 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좀 그랬어요? 저 정말 그랬어요. 왜냐면 임장도 나오고 여기에 경매도 나오고 여러가지 집을 얻게 되는 그런 방식들이 나오는데 아 내가 너무 공부를 안했구나 내가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갭투자도 그렇고 이렇게 적은 자본으로 집을 구매하는 게 가능해서 내 주변 애들이 그렇게 집을 샀다고 했던 거구나 를 느꼈어요. 뭔가 진짜 좀 되게 돈이 막 보이는 그런 돈이 막 굴러다니는 그런 현장을 보니까 약간 좀 놀란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생각보다 진짜 자기 자본이 안 든다 플러스 임장 다니던 분들이 여기 안에서 임장 다니던 분들이 제 완전 또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심지어 데이터로만 알 수는 없으니 현장을 가보자 하면서 평택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평택 엄청 먼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집? 나중에 일이지 이랬는데 지금부터 공부를 해놔야 이게 나중에 집을 정말 사야 될 때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재정을 통해서 돈을 풀고요. 우리나라는 직접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화를 통해서 은행이 대출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취한 거예요. 이미 이천팔년 금융위기 이전에 대다수 선진국들이 이 정책을 사용했고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를 이천팔년도에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이 부채 주도를 통한 성장 경제성장은 경기 부양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정책 기준을 바꾼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가 이거에 대한 청구서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고요. 피디첩이나 피디첩 코멘터리 역시 유튜브에서 엄청 유튜브에서 유통이 많이 되고 거기서 많이 보실 텐데 사실 저도 유튜브 보면 그래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그래서 집값의 미래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워낙 많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저희 이번 방송이 조금 정확하게 미래가 어떨 것이다 라고 이제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이제 대출 규제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받을 수 있는 영향 폭이 굉장히 클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판단하시라는 거죠. 시청자분께서 보시면서 지금 달라진 경제 기조 여건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를 좀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제시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부동산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하자 2030 시청자분들 부동산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번에 저희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피니처 코멘터리 통해서 저희가 또 방송 뒷얘기를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